오늘의 보내고 있습니다! 되나?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뭐해 보지? 어제 바게트를 먹었는데 네, 저는 바게트 먹겠습니다. 바게트 빵이 그렇게 맛있네, 어머. 바게트. 크림치즈. 크림치즈를. 찹찹찹찹. 음. 크림치즈. 뭐야, 여기 예쁘다. 처음으로. 여기 와서 아침에 좀 돌아다니고. 너무 예뻐요, 뭔가 민트색. 민트색 보여요, 민트색? 예뻐요, 예뻐. 그쵸? 여기는 저희 호텔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내가 잘 몰라요. 저희는 오늘 아주 예쁜 곳에 다녀왔어요. 뭐해보지? 제가 그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떡 이상하다 안 닮았는데 안 닮았어. 진짜 안 닮았어. 진짜 못 그린다만 그린다. 늘 다시 열려요. 저 너무 졸려요. 굿밤. 저 너무 졸려요.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